동옥이 하고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유넥스 화이팅! 직관의 말 시작합니다 철원의 5대 살배 김동옥, 김성효 좌강 투쟁했습니다 청순한 우유 박수 조용한 우유 노른자 동욱이는 오늘도 흰바지 흰팬티 와 나이스샷 생각코치님이 잘 만들어주시네요 스비에서 공격전환이 경이롭습니다 지금 스비에서 공격전환이 경기 스비에서 공격전환이 경기를 최선수 와 야 야 휴멘 파이팅 와 잘했어 확실히 그 두 분 경기는 항상 화제인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이 코치에 다 몰려있죠 사람들이 동호코치님이 어제 술을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플레이가 보니까 여기가 고속돼요, 고속돼요! 리허설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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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 어 저 지냈습니다 네 지금 김동국 선수 뒷불 하나 놓쳤습니다 다음주에 손 좀 봐야겠어요 빠지는 뿔이 좀 있네요 자세가 무너져도 다 넘어가네요 공이 아 아 이게 이게 식단 바냐 예 예 예 그때 안산대회를 보고나서 그 종옥 성효조합은 항상 직관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오늘 종옥이 좀 치네요 좀 칩니다 나이셨 효맨 수고했어 들어줄까? 들어줄까? 이거 들어줄까? 어 커피 먹을래? 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무거워 나 약간 속이 매워 매운걸 먹고 왔어 아침에 내 의사는 없었다 동경이 형의 의사야 풀리지 안풀리지 풀린지 안풀리지 이제 방경이 더 빨리 뛰어가야지 땀 많이 나는데 몸 안좋으세요? 몸이 안좋으세요? 몸이 안좋으세요? 몸이 안좋으세요? 몸이 안좋으세요? 지방경리끼리 마치면 레슨하고 다시 안좋은거에요 다시 갔다온거에요? 다시 갔다오신거에요? 다시 갔다오신거에요? 아 무리하셨네 어제 잠을 모두 많이 묻다가 네 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되지 다음은 언젠데? 다음 경비 눈이 좀 붓는거 같은데 나 눈 부었어 어? 왜? 피곤하세요 나 눈 부었어? 아 아마 쟤네 얼굴이 투자네요 나 얼굴 좀 터졌어 어 나 어제 좀 짱도 먹어서 그런거 막 젖 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 눈이 좀 부은 느낌이야 나 지금 얼굴에 수분이 꽉 차있는 느낌이야 지금 땡그레 땡그레 어 부었네요 저거 좀 부었나요 얼굴을? 좀 부었어요 어 엄청 부은 느낌이야 이거 봐라 지금 비포 애프터 알지 알지 띄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부기가 빠지는지 그거를 내가 부기 엄청 빠지 점수 차이 꽤 낮네 어? 8점 차이 나네 아니 근데 원래 저기 머리 트윗 쓴 친구가 어 현우인가? 현우라는 친구인데 저번에 한번 했을 때 거의 짓본 했단 말이야 정영이 형이랑 했을 때 네네 처음에 근데 막 야야야야야 하가지고 막 하는데 성효가 야야야야 싸운다 했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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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빼니까 성효가 템포를 잘 죽여주고 아니 씨 옆 호수 자꾸 장난치고 있어 옆에서 누구? 죽말하는 애들이 자꾸 키 벗으려 뭐라 했는데 그냥 지네끼리 웃자고 하는 중인데 아 아 지웅이 여유있길래 어? 여유있길래 여유있길래 어? 여유있길래 처음에 여유없는데도 장난치고 있어 안 들었는데 아니 또 있었어요? 집중이 안되면 옆에 잡소리 다 들리거든요 네 나중에는 안 들렸는데 처음에 이제 잡다라세이 너무 안 풀려갖고 나도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냥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나요? 아 안녕하세요 별주 못찼지 그냥 장난친거지 그냥 장난친거지 한식이었는데 갈 수 없던거 갈 수 없던거 갈 수 없던거 이거랑 갈 수 없던거 이거 어떻게 보면 자꽃 코트뱃 오 이제 네 코치님 이제 생활체육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런거 할지 모르거든요 스포에 5년만에 몇 코트? 자꽃트 자꽃트 좀 앉아있어 한숨 잡아올게 근데 힘들던데 사진 한숨 찍어주세요 사진이요? 네 아 2 1 1 5 5 5 뭐야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예인 어 연예인 연예인 영상 말고 레슨 문제집중 연예인 연예인 저희가 무섭다고 한숨 한숨 연예인 6번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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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나이로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호병 하신분들은 상품 수령하시고 와주세요. 성찬 우수렛 대신 이고정 한경미 하이클리어 박한미 이효연 그만 신규승 여역수 아우 맛있어. 성찬 코치님의 스매쉬 코스를 직위원하게 그 직선 사이드라인 쪽으로 밀고 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드라이브 수비를 하면 치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동호 선수가 뒷볼 좀 빠지는 공 처리가 살짝 아쉽습니다. 자 다음주에 순집 봐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호 선수가 위반으로 이어지는 공부를 볼 수 있습니다. 동호 선수완을 만난것 같습니다. 상대 선수들도 진짜 빱빱 밀어붙이네요 스무도 모시겠습니다 진짜 스코가 7대7입니다 7대7 5대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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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아직 한두 점 이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중반에 좀 분위기 타면 연달아 득점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 나이스샷 아 잘 봤습니다 신동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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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무현 잘합니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1, 2, 3, GO!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나이스 16대15입니다 오오 지금까지 만났던 상대 중에서 가장 강한거 아닐까 지금 13대15 아... 그래, 나 아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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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탈거... 부정탈거 같아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아아... 에이 Möglichkeit, 아 아 2번 코트 19번 그냥 쳤어 12번 코트 12번 코트 열심히 뺐다 다리가 너무 안 움직이더라 가슴다 생각보다 이른 퇴근인데 생각보다 이른 퇴근이야 너무 머리다 잘하네 아직 2,3년 지나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진만으로 고생했어 아 왔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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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í 고맙습니다 가믹 감사합니다.